한국국토정보공사 지난해 2억 1천만 명이던 영화 별랑계는 9월까지 5천6백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83%가 줄었습니다. 체육대역이 매우 심각합니다. 교회님들이 지역별로 보고 계신 것처럼 지역의 모든 문화예술 행사, 체육행사, 축제, 전시, 그리고 문화강습 모두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인 체육인들이 아사 직전에 몰려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의 국회는 일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살리기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뿐입니다. 군체의 위원님들과 함께 지원대책 마련, 국민을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협조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바이— hell 부를 할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